레디! 월날! 안녕하세요! 에버올레입니다! 오늘 아주 아주 재밌는 거 하기 위해서 뭐하다고 합니다! 자세한 거 시언니가 알려준다고 해요! 제가 그 바로 시언언니인데요! 오늘 저희가 할 건 바로 연습실! 좀비 게임! 저희가 항상 매번 컴백을 할 때마다 그 컴백에 진심이잖아요! 멜로디와 가사를 정말 정말 진심으로 표현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오늘 컴백에 앞서서 누가 누가 더 좀비 같은 거 누가 좀비의 자질이 있는지 좀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오늘 게임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! 저희가 신뢰는 셋씩 두 팀을 정한 거잖아요! 그러니까 묵지로 정하는 게 어떤 거고요? 묵지를 정하고 일단 한 명이 나와서 대표로 가위바위보 해서 그래 그래! 묵지 묵지? 묵지 묵지! 묵지 묵지! 아 뭐야? 에이! 묵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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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지 묵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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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팀별로 씁시다! 바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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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! 뭐하지? 그럼 뭐야? 그럼 이제 좀비팀, 사람팀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! 아 안 가요! 내 생각에 사람이 날 거 같아요! 그치! 그치! 내가 생각해도 그래! 그럼 우리가 좀비네! 네! 그러면 저희가 사람팀! 저희가 좀비팀입니다! 우리하고 3천억이 없어요! 안전하게 게임을 할 거예요!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렛츠고! 자 입장하실게요! 천천히 징진! 어디로 가? 징진! 들어왔어? 자 이제 시작하면 돼! 아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이제 시작인가요? 나야! 아 아파! 미안 미안! 같은 팀이었는데? 아니 이거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? 여기 어디야?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아무것도 안 그래! 야 여기 사랑 있어! 어디? 아 여기 언니야! 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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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야! 제가 혹시 위험한 곳에 있으면 어? 시원 시원 시원! 얘기해주세요! 잠깐만 근데 야 좀비 모여봐! 솔직히 잡고 억니다! 아니 근데 소리라도 냅둬야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! 악수라도 치게 해주셔야 될까? 그러니까 잡고 몰아! 악수 쳐도 됩니다! 악수를 쳐도 되는 게 아니라 쳐줘야 돼요! 아 언니! 이 점을 뭐냐! 이 점! 어딜! 근데 이거 뭐다! 여기 왔어! 어! 시원아 이리 와봐! 다음날에서 가면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? 여기 뒤에요? 화장실 쪽으로 갈까? 여기가 앞인가? 하나 둘 셋! 여기까지 여기! 여기 하면 안 될 거 같아! 일단 방향도 모르는 거 같아! 아니야 아니야! 나도! 아니 박수라도 쳐줘! 아니 계속 여기 어디서 소리가 나거든? 야! 이영! 이영! 아 이거 뭐 하고 있어! 이영! 아 이거 정말 하지 bank too! 아니 아 그럼! 아 이러네! 아 이러넘들! 다 벽에 딱 붙어있지! 다 벽에 딱 붙어있지! 진짜 잘 못 attacks! 아니야 아니야! 나야! 나야! elly! 나 뭐야! 나.. 나 50초 정도? 지원은 누구야? 뭐야? 왜 이렇게 막 있지? 어? 어디야 갔어? 여기 어디야? 뭐야? 어딨지? 아니 뭐가 보여야 돼? 어 뭐야? 잡았다고? 어떡해! 포획했다! 온다. 온다. 뭐야? 잡았어? 잡았어! 잡았어! 진짜 잡았어! 무서워! 잘 잡았어! 여기서 오해! 저 잡혀 안 했어요? 내가 잡은 건 누구야? 쉬어! 쉬어! 아! 나 잡혔어! 언니 언니 언니! 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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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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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내가 잡았다! 이게 시건이 아니야? 아니 온다 박수쳐! 맞아! 이제 박수 칠 때 했어! 너 왕이라고 하지? 아니 나 왕래 속 그래프 치고 있어! 쉬어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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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왜 이렇게 붙어 가야 돼? 왜 이렇게 붙어 가야 돼? 아니.. 너 누구야? 아니 또 죽여! 아! 그만 줘! 아! 나 그만 줘! 아! 나 그만 줘! 옆에서 떨어져! 아! 아! 내가! 내가! 아! 아! 계속 이겼다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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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래도 좀비 팀이 승리했습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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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지원 언니가 소리가 민첩해! 어! 내가! 이렇게 열고 다녀요! 내가 어떻게 다녀요? 어! 이렇게! 근데 형이 옆에 지나갔어! 이러는 거야! 제가 귀가 밝습니다! 귀가 너무 밝아요! 근데 우리 한 명씩 잡지 않았어? 내가 두 명 잡았어! 어! 나는! 이오 언니 왜 자꾸 저만 잡아요! 둘이 나 자꾸 서로만 잡아! 그게 아니라고! 시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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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재밌었습니다! 네! 좀비 팀은! 벌칙 하셔야죠! 맞아! 이제 벌칙이지! 벌칙이 뭔지 설명해주세요! 벌칙은! 좀비! 피분장을 할 거예요! 좀비! 립스틱으로 일단 좀비를 만들어볼까요? 좋아요! 립스틱 가지고 오세요! 네! 이제 한 명씩 붙어가지고 벌칙은 누가 할 거야? 난 내가 잡으면 온다! 내가 잡으면 온다! 내가 처음으로 이런! 이런! 제가 아샤를 우리 분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! 이제 2. 다녀오세요! 좋았어! 아니야! 다 뒤돌아야 돼! 뒤돌아 안 돼! 나 입이 커졌어! 됐어? 하나 3. 하나 둘 셋! 하나! 나 입이 커졌어! Professor 여러분 셋이 다 같이 암호 좀비 해주세요. 춤 한 번 춰주세요. 이거 해줘야죠 우리. 다시. 3, 7, 8 라리라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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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호 좀비 포즈 좀비 포즈! 좀비 포즈 끝! 이 상태로 하트! 하트야! 와 우리가 좀비 게임 맞죠? 대성공입니다. 와우! 완벽한 좀비로 보내가도 돼요. 완벽한 좀비가 됐어요. 이 정도 아닙니까? 네. 여기서 일어나. 돌아오세요. 아무튼. 네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진행이 없지. 이렇게 저희가 좀비 컴백을 위해서 좀비 게임 들어봤는데 다들 재밌게 즐기셨나요? 네. 너무 너무 너무. 너무 별거웠어요. 맞아요. 저는 진짜 눈 가리면 너무 무서울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무섭지만 용감한 저를 발견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한 명이라도 제가 잘못했지 않아요. 생각보다 잘했어. 맞아. 저는 제가 귀가 굉장히 밝다는 걸로 알 수 있었고 바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얻어 걸렸습니다. 잘했습니다. 얻어 걸린 게 투명해요. 잘했어요. 생각보다 팔딱팔이딱 잘 어울려주셔서 너무 잘했어. 근데 내가 인간이 왔어. 진짜 안 잡혔다. 아 마영 진짜 좀비니까. 진짜 절대 안 잡혔다. 말도 안 돼. 이제 저희도 좀비가 됐잖아요. 6명 다. 그쵸 그쵸. 진정한 좀비로 거듭났습니다. 그럼 저희 타이틀곡 좀비 많은 사랑 주시고 앞으로 내부글로 열심히 했던 모습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.